빠삐용의 쿠팡이츠 체험 1기 오늘은 우리 아사 직전인 시티를 데리고 심심한 나머지 쿠팡이츠 를 잠시 끼워보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목길 주행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오랜만에 매달 해보니까 재밌네요 강진맞은 저의 아사 직전인 기아시티가 보입니다 큐트 오이쿠야 이건 조금 높입니다 근데 단가가 왜이래 쓰레기 까요 이거 거리는 거리대로 뭔데 쓰레기네요 근데 뭐합니까 놀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아저씨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야 유턴 돌릴 수 있어 가자 시티야 전망끈 힘을 다해 저베기 마이크 특징 저베기 마이크 특징 탄력 안받으면 가속이 안돼 특히 오르막 올라오는데 스로틀 한번 놨다가 다시 감으면은 기아 한단 까내려야 되는데 한단 까내리기 또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왕 카는데 나도 미쳐 뒤차도 미치지만 배달용으로 지금 이틀째 삼일째 쓰고 있는데 느끼는 점은 배기량의 한계가 슬슬 느껴진다는 점을 좀 크게 와닿습니다 라이더 경량화를 진행을 해야되나 라이더 경량화를 진행을 해야되나 탄력으로 다시 돌아오라 배달용으로 이동해 라이더 경량화에 고정해서 수술한 경량화를 진행을 해야되나 다시 세이점 결론 잘 안 나가고 안 서지만 재미는 있다 끝